K-POP 가수들의 내 고향 자랑기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 랜선 여행이 시작됩니다 8시 네 고향 갓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 토요일 2부 시작했고요 8시 네 고향 오늘의 게스트는요 꿀성대 소유주 유주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친친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은 올해 초 제가 꿈꾸라 스페셜 DJ 했을 때 흰씨랑 같이 오셨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일단 그새 날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첫 솔로 미니앨범을 내가지고 나왔었는데 앨범 활동 끝나고 다른 곡 작업도 하고 또 분간히 팬분들 만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이제 앨범 작업을 또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럼 그때 이제 저에게 야채호빵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 기억나요 네 오늘은 어떤가요 어 오늘은 약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껌해가지고 껌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전혀 이거는 뭐 외적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일단 영재 선배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담백하게 저요 아 감사해요 그렇게 듣고 아메리카노 마시면 이렇게 힘이 즉각즉각 이렇게 나듯이 네 청취자분들께 그런 약간 피로가 싹 풀리는 토크를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준비해오셨나요 아니요 전혀 준비 안 했습니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음반을 내거나 활동 중일 때 방송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유유씨는 오늘 음반을 낸 건 아닙니다 맞아요 혹시 홍보할 게 있나요 뭔가 하고 있는 것들 어 일단 오직 고향 소개를 하러 왔는데 네 때마침 수요일에 OST가 나왔어요 아 네 뭐 그것 때문에 꼭 온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어떤 드라마 OST 제목 뭔지라도 네 그 드라마 제목은 키스 식스 센스이고요 제가 부른 곡은 아메리카노 같아 나옵니다 들켰네 들켰네 거기서 다 왔네 딱 들켰네 물어보길 잘했다 네 어쨌든 아메리카노 같아 아메리카노 같아 넌 아메리카노 같아 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켰네요 네 저희가 유주씨의 최근 근황을 샅샅이 조금 파헤쳐봤어요 네 먼저 지난 4월 27일 솔로 데뷔 100일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와우 사실 솔로 가수 유주씨는 어땠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냥 뭐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멋있었다 네네 그냥 네 그냥 네 멋있었다 네 멋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축하할 일이 있어요 유주씨의 공식 팬덤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제 이름 유주를 영어로 하면 이제 YUJU인데요 거기서 철자 두 개를 L과 V로 바꿔가지고 러뷰가 됐고 또 팬분들이 항상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부를 때 그 마음을 같이 전달을 하고 싶어서 러뷰로 했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혹시 뭐 콘서트라든지 공연 이런 거 계획된 게 있나요? 어 일단 좀 다양한 음악을 많이 발매를 해가지고 팬분들이랑 무대에서 빨리 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 아 네 그럼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유주씨의 고향으로 떠나는 오늘 이 시간도 러뷰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랜선 고향 여행 시작해 볼게요 유주씨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이죠? 네 유주의 놀이이고요 네 가야금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네 그러면 유주의 놀이 듣고 올게요 유주의 놀이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은 8시 네 고향이고요 코너 제목에서도 느낌이 빡 오잖아요 오늘의 고향 리포터 유주씨 고향이 어디시죠? 네 저는 일산입니다 아 일산이요? 네 이 코너 최초로 수도권입니다 그렇구나 그동안은 이제 제주, 대구, 부산, 광주, 안동, 태구까지 다녀왔어요 글로벌하네요 네 서울에서 너무나 가깝지만 지방에서 듣고 있는 솔매들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일산 살고 계시나요? 저희 가족이 일산에서 지내고 있고 저는 일산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아 일산에 자주 가지 않구나 일산에 있는 오마초중학교 주협고등학교까지 고향시 초중고등학교 다녔는데 같은 학교 출신 연예인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일단 광희 선배님께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어가지고 가끔 스케줄하다가 저랑 이렇게 마주치면은 항상 주협고등학교 얘기를 하세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고향 친구 선배님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있는 경기도 고향시라고 합니다 아 저기가 저희 멤버도 저기 사람이에요 일산 사람인가요? 일산 제보명이 경기도 고향시 일산 오 진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원마운틴이라고 했거든요 오 맞아요 원마운틴 자주 그랬답니다 어쨌든 그랬다고요? 오 그렇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유주씨와 고향 랜선 여행 함께 해볼게요 고향 리포터 유주씨가 말하는 고향 자랑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 고향시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리고 고향시의 아주 유명한 호수공원이 있죠 호수공원에 가면은 무려 노래하는 분수대도 있고요 네 또 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산에 먹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닭칼국수가 되게 또 인기가 좋습니다 일산에 그리고 일산에서 노래대회도 또 많이 열려요 노래대회? 네 그래서 문화가 또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 고향시 사람들이 정이 많다 네 이거 약간 제가 하다 보니까 단골 멘트인 것 같아요 그냥 한국분들 다 정이 많다라고 아 맞아요 한국분들 다 정이 많다 유명한 호수공원 유명한 호수공원이 어떤 공원이에요? 그 일산에 호수공원이라고 그냥 일산호수공원이라고? 네네네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가 어떤 거예요? 그게 되게 커다란 분수대인데 거기서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그 분수가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훅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약간 박자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하는구나 네 퍼포먼스 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주가 있고 먹거리 중에는 닭칼국수 닭칼국수 어떤 게 유명한 거? 어떤 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닭칼국수는 어디에나 있긴 해요 근데요 어디에나 있긴 한데 약간 다른 점 약간 다른 점은 그 그릇이 커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칼국수 닭칼국수 하면 막 닭 한 두세 조각 들어있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진짜 면이랑 비슷한 양으로 들어있어서 아주 그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반반으로 들어가는 닭칼국수 그리고 노래 대회도 많이 열리는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했는데 노래 대회도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가요제에 참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중1땐 경기종합예술제에서 처음 장려상 탔고 그리고 일산... 오우라뇨?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옛날 일이라서 일산 청소년 가요제에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나요? 오 되게 이것저것 많이 불렀는데요 그때 아마 머메이드라는 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혹시 한 순절 가능하신가요? 생각나시면 이 밤이 지나면 끝내 닫지 못할래 사랑 네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 곳곳을 다니다 보면 어릴 때 추억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곳 혹은 추억이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저는 후곡마을이라는 데 살았어가지고 후곡이요 후곡마을 네 후곡마을에 후곡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 학원이 진짜 진짜 많고요 또 먹거리도 엄청 엄청 많아서 이제 학원 끝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맨날 돌아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아 거기서? 네 그래서 고기가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학창시절에 유주 씨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노래를 잘하니까 뭐 인기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두루두루 다 잘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요 인기는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산 전지연, 일산 이혈이 이런 거 없었나요? 어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최유나 이름 세 글자로 설명이 되는 음 그럼 스스로 일산 전지연처럼 일산 땡땡땡처럼 붙인다면 일산 최유나? 어 네 일산 최유나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아 제가 딱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어 무슨 최 씨세요? 저 전주최 뭐 이런 거 뭐 약간 그런 거 아 저 전주최예요 아 전주최 씨구나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냥 저랑 같은 최 씨 찾고 있어가지고 삼진최 씨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아 감사해요 기억해 주셔서 네 그럼 일산 최유나 유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 친친 가족 여러분도 고향시 당일치기 여행은 물론 나의 최애 여행지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어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톤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유주 씨가 직접 여행하면 떠오르는 노래를 골라오셨잖아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바로 빅나티와 피처링 10cm 정이라고 하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시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자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 곡 듣고 올게요 바로 빅나티 피처링 10cm에 정이라고 하자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갓세빈 영재의 친한 친구 오늘은 8시 니고양 유주 씨와 함께 경기도 고향 랜선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준 질문을 좀 볼게요 이재근 씨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고향시는 제가 초등학교 교생 실습을 갔던 곳이라 반갑네요 코로나 전엔 방송국 구경도 종종 갔는데 여행 목적으로 돌아다닌 적이 없네요 오늘 유주 씨 추천 스팟 잘 듣고 저도 추억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교생 실습을 가셨었구나 멋지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재리 친구님이 여자친구에서 제일 이상하네 라는 유주 언니 언니도 내가 좀 이상한가 느낄 때가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여재리라는 별명이 항상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요즘에 라기보다는 좀 제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웃겼던 일이 뒤늦게 생각이 나서 혼자 있다 갑자기 막 웃을 때가 있거든요 혼자서 웃고 네 좀 뒤늦게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편인가봐요 그럴 때 혼자 웃다가 약간 왜 이러지 내가? 약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다음 거 읽어주세요 깐타라비아님 전 아직도 유주씨와 엄지씨가 놀토에 나와서 외계어로 얘기하던 거 잊지 못하겠어요 유주씨만의 외계어로 고향과 친친을 소개해 주세요 외계어가 뭐예요? 아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건데 좀 난이도가 있어요 뭔지요? 오늘 좀 말을 잘 할 수 있으려나? 해볼게요 네 제세 고소야샹은 교상기시도서 고소야샹이십니다사 고소야샹의 회생도서 마산이시가사 고소 치신치신도서 사사라상에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안 틀린 것 같아요 안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다 네 뭘 틀리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모르세요 외계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게 제 고향은 경기도 고향입니다 고향 여행도 많이 가고 친친도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뒤에 원하는 시옷 발음을 추가를 해서 고소, 혀샹 받침을 뒤로 옮겨주는 거예요 영재 선배님 하면 여성제세 서선배세니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데뷔 초반에 개인기라고 엄청 하셨던 네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와 그러면은 방금 말하신 게 제 고향은 경기도 고향입니다 고향 여행도 많이 가고 친친도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인가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양양이파님이 고향시 마스코트가 고향고향이래요 너무 귀엽던데 유주 씬 닮은 꼴 동물이 있나요? 어떤 동물 들어봤어요? 어 저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강아지? 어 약간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소형견 쪽보다는 대형견 쪽으로 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리트리버 뭐 약간 뭐 도베르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도베르만이요? 뭐 조금 이렇게 큰 강아지들 있잖아요 큰 강아지들 작은 아이들 말고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감사합니다 강아지를 많이 닮았다고 도베르만 닮았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다음 분 거 읽어주세요 라츠오브럽님께서 고향의 딸 유주 친구가 고향에 살아서 얼마 전에 놀러 갔는데 외땡땡돔에 갔거든요 라페 땡땡이랑 두 곳이 요즘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는데 유주는 어때요? 자주 갔었다면 좋아하는 식당이 있나요? 네 이 두 곳은 뭐 제가 거의 살았어요 이곳에서 아 진짜요? 너무 먹거리도 많고 살 것도 많아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갔었는데 뭐예요? 외땡땡돔이? 아 외땡땡돔이 뭐 하는 곳인가요? 약간 쇼핑 야외 쇼핑 겸 좀 이렇게 놀 것도 좀 있고 돌아다니는 뭐 쇼핑몰 겸 뭐 백화점? 네 약간 로데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식당은 이제 닭갈비라고 옛날부터 갔던 곳이 있는데 닭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그렇네요 아까 닭갈비스 얘기했구나 네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맛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네 닭을 좋아하는 유주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께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유주씨와 저는 3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갓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 툴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8시 니고양 파워 청량 유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네 경기도 고향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포토사이트에 고향을 검색해보면 이런 소개글이 나와요 유주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신한류 문화 관광 도시 고향 방송국이 있어 방송 제작과 콘텐츠 관련 경험 등 색다른 체험이 가능해 해외 관광객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00년의 문화 유적을 간직한 고향시는 행주산성과 북한산성의 자리에 등산코스로도 제격이다 음 어때요 등산코스로 제격이라는데 등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 정말 옛날 옛적에 네 아빠 따라서 좀 해봤고요 네 성인이 된 후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답니다 할 일이 네 그리고 걷기에도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은데 유주씨가 추천하는 고향이나 일산 산책코스 있어요? 아까 저희 호수공원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일산호수공원 일산호수공원이 되게 커가지고 걸을 데가 굉장히 많고 네 뭐 분수대뿐만 아니라 안에 되게 자연의 그 향기를 되게 잘 살려놓은 산책로가 많거든요 네 고런 데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신한류 문화 관광 도시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오 해외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혹시 뭐 가능하신 외국어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음 웰컴 투 일산 땡큐 아 어질어질하네 아 요런 거구나 어 TMI지만 일산 MBC도 일산에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예전에는 거기에서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아 네네네 뭐 막 시상식이라든지 거기에서 되게 자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음악방송도 하고 그렇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유주씨와 고향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유주롭고 우연히 봄 듣고 왔고요 가세빈 영재의 친한 친구 오늘은 유주씨와 8시 니고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 노래도 유주씨가 추천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은 그 고향시 일산에 또 꽃방람회라는 것을 꽃방람회 네 꽃방람회가 매년 봄마다 열려요 네 그래서 또 우연히 봄이 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음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친 가족들도 여행 기분 제대로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최애 여행지나 여행 에피소드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샷8000번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쯤이면 항상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중훈 여행 작가님이 유주씨에게 추천하고 싶은 고향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8시 내 고향 코너 속 코너지기 전설의 여행 작가 노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달 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 유주씨가 나오셨군요 네 몇 년 전에 저랑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고향에서 일산 호수공원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쭉 산책을 한 다음에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피읍집으로 갑니다 여기는 화덕 피자로 유명한 집인데요 500도 가까운 장작 화덕에서 빠른 시간 안에 피자를 구워내는데요 비스마르크라는 피자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파게티 알페스토 디 루골라라고 하는 스파게티 메뉴도 인기가 있는데 어느 걸 고르셔도 아주 만족스럽고 다양한 메뉴를 즐겨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기억집은 돈가스랑 우동 메밀 등을 판매하는 집인데요 저의 추천은 정식 메뉴가 되겠습니다 등심돈가스 생선가스 새우튀김도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메밀국수 또는 우동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튀김이 정말 바삭바삭하고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유주 씨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면서요 우리 친한 친구 가족 여러분들과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우선 유주 씨 노중훈 여행 작가님 기억나세요? 네 나는 것 같아요 뭐 하면서 보셨는데요? 생방송을 함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태희 선배님의 꿈꾸라를 같이 했었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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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완전히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 작가님이 고향 맛집을 알려주셨는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피자집이랑 고수집은 왜 못 가봤을까요? 이런 데를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중훈 작가님이 추천해준 맛집의 상호명은 친친 인별 그림에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유주 씨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아니면 요즘에 빠진 음식? 저는 약간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토마토 어떤 음식을? 토마토 요리한 토마토 카레라고 토마토 카레? 네 약간 신메뉴 같은데 요즘 또 핫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맛있고요 그 라따뚜이라고 라따뚜이 그 가지랑 애호박 그것도 토마토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만들어 먹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세요? 요리 잘하세요? 약간 하는 것만 조금 해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네 이런 건강식 좋아합니다 최대한 야채가 많이 들어간 약간 그런 것들? 네 야채 좋아요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네 대파를 왜 싫어해요 근데? 대파는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요? 초등학교 때 단위 선생님들이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식파 근데 그때 그 국물용 대파 엄청 큰 게 들어있었는데 그거 남기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씹어서 억지로 먹은 이후로는 대파를 잘 못 먹겠더라고요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괜히 먹기 싫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의 맛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면 찾는 핫스팟도 많잖아요 유주씨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던 일산 호수공원 그리고 뭐 꽃방라메 외땡땡돡돔 라땡땡타 이렇게 있는구나 이런 곳들 제가 가던 곳만 가가지고요 네 그런 데가 저는 재밌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이제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 네 일산 호수공원에서 뭐 하면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거기에 아까 제가 분수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수대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공원이 엄청 넓게 그 광야처럼 펼쳐져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여름에 자전거 엄청 많이 타시고 타다가 힘들면 옆에 있는 그런 뭐랄야 돼 그 예쁜 벤치에서 막 라면이랑 이런 거 다 옆에 팔거든요 팔아요? 오 그렇게 드시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어떻게 보면 한강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비교해보자면 오 그리고 고향 꽃방라면은 매년 봄에 열리는데 올해는 4월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유주 씨는 딱 좋아하는 꽃이 있나요? 저는 꽃 중에서 안개꽃 이런 거 좋아하고요 안개꽃 안개꽃이랑 장미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개꽃 장미 네 왜 좋아해요? 어 어 일단 장미 같은 건 뭔가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꽃인 것 같고 그렇죠 안개꽃은 뭔가 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누구에게 선물할 때 네 선물하거나 그럴 때 뭔가 또 안개꽃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말라도 예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선물 누군가한테 줄 때 좋은 것 같아요 줄 때는 안개꽃 받을 때는 장미꽃 진짜 좋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여자친구와 호수 여자친구와 호수공원은 간 적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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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꽃빵라면은 가지 않았다 안 왔을 것이다 안 왔을 것이다 방금 검색해봤는데 안 나온 거 보면 안 간 걸로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고향의 핫스팟 하나 더 저희가 찾아봤는데 유주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서울흥에서 행주산선까지 역사투어 네 서울흥이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이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봐온 장희빈과 인현왕후 그리고 숙종의 묘가 있는 곳이라는데 가보셨나요? 여기는 안 가봤던 것 같아요 여기는 가보지 못했다 네 여기 주변에 갈비나 장어맛집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혹시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가던 곳만 좀 가는 스타일이라 진짜 약간 내가 있는 곳만 여기까지 못 가본 것 같은데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승리를 거둔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곳이죠 행주산성 이 주변에 백숙집이 참 많다던데 다이어트하기 힘든 도시인 것 같네요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많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유주씨만의 다이어트 비법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하나 확실한 거는 체중계를 재지 않습니다 그거를 치워버려요 체중계는 오히려 보면 이렇게 숫자로 뜨잖아요 숫자 강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애고 그냥 눈받이라고 하죠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맞아요 저도 몸무게를 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요 아 진짜요? 사실상 뭔가 몸무게는 저희 직업 특성상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음 맞아요 맞아요 카메라에 비춰주는데 카메라에 이렇게 몸무게 키로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맞네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명하시네요 그게 진짜 현명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서울웅에서 행주산성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 걷기 코스라니까 기회되면 걸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걷기 좋아하는 친한 가수분들이나 멤버 있나요? 일단 엄지가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엄지 씨가 그래가지고 엄지 씨랑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본인도 걷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한번 3시간이라고 하니까 잘 짜서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방송에서 가고 싶은 여행지로 남태평양의 보라보라섬을 얘기했더라고요 어 그랬구나 여전히 이곳을 제일 가고 싶나요? 어 되게 제가 아마 보라보라섬에 대해서 사진을 좋은 걸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국내여행을 좀 먼저 지금은 해보고 싶어요 국내여행을 다 마쳐보고 보라보라섬을 가보고 싶다 근데 저기가 어디예요? 저는 몰라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요? 어쩌다가 잠깐 붙였었나봐요 남태평양의 보라보라섬이라고 하면 나중에 가면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베트남과 태국, 괌 자주 언급하셨던데 대체로 여행지 취향이 아열대 쪽인가요? 그렇네요 다들 그런 스타일이네요 아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길치예요 길을 정말 못 찾아서 관광 코스가 너무 많은 곳을 가는 것보다 그냥 휴양지 한 곳 딱 잡고 거기 약간 리조트 이런 데 예약해가지고 아 편하게? 편하게 그냥 그 주변만 좀 이렇게 쉬는 주변만 냉도는 약간 이런 거를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준 고향 사연을 조금 더 볼게요 저분 거 읽어주세요 네 르몽드님께서 전 서울시민이지만 고향의 축제나 행사도 자주 열리고 큰 쇼핑몰이 많아서 종종 가고 있어요 혹시 고향의 홍보대사나 고향시 행사에 초대된 적도 있나요? 그럴 때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초대된 적 있어요? 혹시 홍보대사를 했다거나 홍보대사를 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꼭 한번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아니면 고향시 행사라든지 행사는 좀 같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행사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다음 거 읽어주세요 유나걍영웅님께서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고향시에 거주 중인 고향 시민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끝나면 라페 땡땡 가서 닭갈비나 치즈밥 먹고 노래방 가는 국룰이었어요 유준은 시험 끝나면 어떤 코스로 스트레스 풀었어요? 시험 끝나면 어떤 코스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도 시험 끝나면 일단은 라페 땡땡으로 갔어요 무조건 거기가 약간 국룰인가요? 네, 왜냐하면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라페 땡땡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가서 뭔가를 먹고 스티커 사진 이런 거 찍고 저도 마무리는 노래방이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는 노래방? 네, 비슷하네요 어떤 노래방 유명하던 게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 되게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일단 유명했던 노래방이요 뭐 아니면 자주 가던데 저는 노래방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디 근처에? 역쪽에, 주협역 쪽에 있는 노래방을 좀 자주 갔습니다 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노래 부르세요 좋아요, 좋아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첫 곡, 끝 곡 첫 곡은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약간 국룰이잖아요 그걸로 고요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함께 온 친구들과 다 같이 마이크를 잡고 나는 나 많고 향해 약간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대부분 비슷하죠, 사람 사는 거 다 그리고 3856님이 저도 잠시 고향 시민으로 산 적이 있는데 고향의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식당이 꽤 많다고 느꼈어요 유주님이 좋아하는 보양식, 뭔가요? 저는 보양식은 그냥 삼계탕이 짱인 것 같아요 뭔가 푸짐하고 따뜻하고 막 몸에도 좋고 밥도 있고 그렇죠, 뭔가 다 갖춰져 있는 보양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선물 챙겨드리고요 유주 씨와 함께한 이 코너는 방송 후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봉춘 라디오에 올라가니까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시 보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유주 씨 이제 다음 주 이 코너에 예린 씨가 나옵니다 아, 정말요? 얼마 전 솔로로 컴백한 예린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아리아로 컴백한 우리 예린 씨 너무너무 축하하고 다음 주 이 코너에서 또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고 유주가 항상 응원합니다 컴백 축하해요 네, 꼭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앞으로 활동 계획과 함께 친친 가족들과 러뷰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친친 가족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유주는 앞으로 다양한 노래로 자주 찾아올 테니까 우리 러뷰 항상 건강하게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3부 끝곡으로 유주 씨에게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유주의 블루 노스텔지아랑 예린의 아리아랑 비비지의 밥밥 자, 과연 자기인가 멤버들인가 최신곡으로 가겠습니다 최신곡? 예린의 아리아로 가겠습니다 최신곡으로 그럼 저희는 예린의 아리아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유주 씨,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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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